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시넬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머리도 엄청 길렀어요 다른게 아니고 썸네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노트나인 펜이 부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제 노트나인의 펜이 반으로 뚝하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고요? 부러진 김에 펜을 두 개나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9월 말쯤에 부러트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한 달 반 가까이를 이 펜으로 썼는데 사실 부러지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카메라 앞이 아닌 이상은 미리 열 수가 없다 나는 꼭 카메라 앞에서 언박싱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는 유튜브요 하나는 블로그요 하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하나는 열면서 카메라로 찍고 그러려고 두 개나 샀네 아 간만에 카메라 앞에 이러니까 진짜 민망하다 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제 영상을 보는데 화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화면 있죠? 제 방에 있는 이 침대 맨날 여러분이 막 어두워요 영상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던 그 카메라는요 빅시아 미니 X 였고요 지금 이 카메라를 얘로 말할 것 같으면 노트나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체를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얘가 노트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펜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가꾸 아니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써도 되는데 뽀데가 안 나는 게 부러지자마자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512gb의 블루 컬러를 샀던 거 아닙니까? 블루 컬러의 생명은 뭐다? 노란색 펜이다 그런데 노란색 펜이 부러져서 이거 가지고 다닌다? 비싼 폰 하나도 티가 안 난다 뽀데 안 난다 그래서 이게 부러지자마자 원가가 얼마인지 찾아봤었는데 이게 37,000원이 원가였고요 제가 정말로 눈물을 막 먹으면서 내가 이거를 삼성 AS 센터에 찾아가서 거기서 정품 37,000원에 사야겠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다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파는 거야 9월 28일 날 주문을 했네요 9월 29일, 30일 그때쯤 도착을 했다는 소리겠죠? 여튼 그때 샀는데 그때 하나에 27,000원씩 해가지고 두 개를 샀죠 두 개를 샀는데 제가 쿠폰이 기본으로 껴있는 거나 다른 걸 껴나 해서 원래 두 개에 27,000원 곱하기 2하면 그래요 54,000원인데 57,60원으로 샀다 그겁니다 안 부러트리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자랑을 했네 아 근데 사실 이거 부러진 것도 너무 허무했던 게요 제가 펜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밖도 아니야 집에서 그냥 어쩌다 떨궜어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데 펜 여기 그냥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펭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바닥에 하면서 이렇게 팥 샹 하고 부러졌어 나는 폰을 떨궜을 뿐인데 펜이 부러지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액정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뻘짓하느라 5만원에 산 셈이지만 그것보다 더 비쌀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 케이스 열어봤자 뻔하지 그냥 이거 펜 하나 있겠지 그런데 쓸데없이 이거 언박싱은 하나는 유튜브용으로 찍고 하나는 블로그용으로 찍겠다고 쓸데없이 두 개나 샀다 정말 취미생활 돈 들여서 한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열어버리고 있네 여튼 뒤에 보면 그냥 스티커 한 개 투명한 스티커 두 개 투명한 스티커 스티커 세 개 붙어있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짜잔 뭐가 나왔니? 뭐가 떨어졌어 어! 나 득템했어 여러분 나 득템했어 이것도 보내줬어 이게 이게 사실 여러분 휴대폰 사면 들어가 있는 고녀석 아닙니까 이거 팬촉이라 그런데 좀 웃김 샀을 때는 이거 하나 하고 얘 노란색 하나 하고 두 개니까 보면은 아시겠지만 노란색은 팬심이 어머 써서 꼬질꼬질해졌네 어! 그래요 이렇게 흰색이고 얘는 시커먼 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란색을 샀으니까 팬촉이 노란색이 아니지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두 개 보내줘도 될 것만 같은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흰색을 보내줬네 근데 여튼 얼떨결에 팬촉이 많아졌네 여튼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요거랑 이거 팬촉이 안에서 떨어졌고 간단 사용설명서 뭐 사용설명서 할 것도 없지 안에다가 노트나인에다가 넣으면 충전되고 충전해서 쓰면 되고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라 뭐 그 정도 아닐까 음 사용 전 반드시 이 소용설명이 로컹조로컹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다요 일시정지하고 봐요 친절하게 제품 보증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지해서 봐요 제품을 떨어뜨리는 등 심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제가 떨어뜨린 그 행동이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걸 눌러 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방금까지 썼던 이걸 이렇게 누르면 그래 사진이 찍힌다 근데 얘는 왜 안 된다? 넣어서 페어링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 다는 사실 단지 이거 가격이 2만 7천 원이었다 원가 3만 7천 원이니까 그것보다 싸게 살 수 있게 검색을 잘 해보시라 이게 끝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내가 기분이 쓸데없이 좋다 간만에 카메라 앞에 쓰니까 물론 앉아있지만 힘이 좋네요 우리 자주 보자 내가 못생겼지만 우리 친구 해주라 되게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어? 친구 없게 생겼고 너무 불쌍해서 이런 애랑 친구 해주고 싶고 그럼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 사이 그럼 우리 한 번 묵찌빠 한 번만 해볼까? 묵찌빠잉